한 미팅을 4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먹었구나 감자 샐러드 미국 살면 좋은 점 먹었구나 감자 샐러드 먹었구나 감자 샐러드 오늘은 둘째 날이고 오늘도 아마 어제랑 그냥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9시 45분에 팀 미팅이 있는데 이거는 매니저 말로는 옵셔널이라고 했지만 저는 일개 인턴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여하려고 하구요 근데 오늘은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교육을 들을 것 같고 링댄에 영상이 여러 개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할 거구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1시간짜리에요 오늘의 미팅은 정말 어떻게 나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9시 반에 시작된 미팅이 1시 50분 지금 1시 50분인데 지금 끝났고 미팅을 4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점심을 좀 먹어야 되는데 또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다시 미팅, 짧은 미팅을 하고 나서 그냥 일을 끝내고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간 2시 15분 배추랑 두부랑 버섯을 좀 넣고 좀 삼삼하게 된장국을 끓여서 밥이랑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멍청때는 이제 2시 반 넘어갈게요 이제 멍청때문에 두꺼운 다진 마늘 그냥 다진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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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양파 양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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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기량들이 많은 거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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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샐러드 만들기 갑자기 감자 샐러드 만들어서 빵에 넣어 먹기 이렇게 해서 음 음 음 나 안 먹은 줄어들래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야? 어제 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아침을 먹어야겠다 왜냐면 어제 계속 미팅이 줄지어 있어가지고 점심을 3시 정도에 먹었거든요 2시 반 정도에 그랬더니 완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아침을 챙겨 먹고 그리고 점심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은 어제 저녁에 만든 어? 어제 저녁 먹었구나 감자 샐러드 빵 어쨌든 밥은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만든 감자 샐러드 빵 아침으로 먹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항상 처음은 설레이지 널 보러 가는 길도 마치고는 위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 내가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참 바보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콩깍지가 쓰여낸 커피를 들고 햇볕 아래에서 날 기다리다 내 마음이 녹은 것 같아 못 신경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래 이 앵라이의 연세에 아, 이 앵라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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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라이 자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래서 한 앤디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, 뭐였지? 김? 그 pork shank 네! 네! 프로! 여기가 바로 옆에 가고 있어요 미국 살면 좋은 점 이런 티셔츠를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다 아무도 모르네 청설모 쫓던 개 나무 쳐다본다 청설모 쫓던 개 나무 쳐다본다 우측 매력을 사랑한 것보다 미만의 잃을 통해 라면로 이것은 한글자막 by 한효정